자 이번에 모델 모실 가수는요 우리 KBS 6 한국방송가수 사천지회장님이신 우리 혜명스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? 우리 혜명스님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박수로 철새와 흰구름 안녕하십니까 사천지의 하우자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카운 돌아가는 날인지 돌아가는 고량없는 서류불가세 불긋거렴한 철새리나 고인의 사랑 한 1,2,2,3,3,3,4,3,3,4,3,4,3,3,4,3,2,4,3,4,3,4,4,3,4,3,4,3,4,3,1,씩 9 한글자막 by 한효정 깨지 못하고 그의 간부를 향한 흘렀새는 비가 오는 미래를 만 세월볼까 가슴에 새겨진 그대의 영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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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내 눈에 내 눈에 그리 고향에서 KBSU KBSU 한국방송가수 사천지회장님이신 우리 혜은 스님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